이낙연!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 통합자초!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잠깐만. 아까 전에 우리 컷오프 얘기는 정정해야지. 그렇죠. 박용진 컷오프는 아닙니다. 10%, 하위 10%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낙연이 합당 열흘 만에 이준석과 결별을 공식 선언했고요. 그리고 박원석은 모든 언론에서 빅텐트가 해체됐다.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 빅텐트라고 하면 여기서 막말로 유호정 찌끄래기들이거든요. 국회의원 타이틀도 못 달고 들어왔잖아. 유호정이라든지 금태섭이라든지 양양자 하나가 국회의원 타이틀 달고 들어와줬잖아요. 그런데 양양자는 사실은 이낙연과 같이 붙는다고 해서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낙연, 김종민, 원칙과 상식 얘네들이 돈을 몰고 와서 돈을 몰고 와서 26억 원의 돈 폭탄을 딱 떨어뜨려주는 게 그게 중요했던 건데 이 사람들 중에서 김종민, 이낙연, 박원석 이렇게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원칙과 상식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안 나오겠다 그랬죠?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원칙과 상식을 얘기했던 윤석열이나 이쪽의 원칙과 상식이나 각자가 보는 하나님이 다른 거야. 그렇죠. 다들. 자기네들의 관점. 아니, 이렇게 되면 개혁신당 자체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다른 거죠. 개혁신당이 결국 통합 무사 선언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준석도 다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낙연은 이준석이 자기를 지우려고 일찍부터 이걸 기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해봐라 할 때. 들어올 때는 막 단물, 쓴물 다 주면서 뭔가 낙취를 해놓고 딱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자기를 지우려고 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우리 고상만 후보는 그래도 아직 후보가 아니죠. 고상만 반장은 지금 선거를 굉장히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놓고 선거를 나가기도 해봤죠. 2006년도에. 이준석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이준석한테 주는 원안을 가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낙연이 나를 지우려고 일찍부터 기획했다고 튀어나온 거야.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실제 이유가. 저는 이 과정 전체가 상식적으로 물론 보시는 것처럼 이낙연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 밖의 행보를 계속해서 했던 건데 이낙연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시를 했어요. 너무 무시를 했고 이낙연의 지분 자체를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질질 끌려다녔어. 지분의 속성이 뭐냐는 거죠. 상식 밖의 과정을 이해하려면 지금 얘네들이 뭐 갖고 싸우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선거 캠페인을 이준석이 다 정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보십시오. 지금 양경수까지 설득해서 데려갈 만큼 이낙연은 뭐가 필요했냐면 26억이 필요한 겁니다. 26억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이 26억을 너희들한테 몰아줬을 때 나한테 뭘 해줄래. 이런 딜을 한 거예요. 6억 6천만 원인데? 그거는 첫 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들어올 네. 선거에 진행했는데 20억이 더 들어옵니다. 총 26억이에요. 그래서 빨리 서둘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포기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 그건 이준석이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낙연은 이준석은 애초에 돈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낙연은 저 이준석은 이걸로 인해 결국 그 돈은 사라졌지. 공중에 떴다니까? 결국은 사라졌지. 공중에 뜬 거야. 원래 이낙연의 속셈은 한 10명 정도 나올 줄 알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26억이 뭐예요? 30억이 넘는 돈이 생겨요. 엄청난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야. 이준석 입장에서는 쭉 뭐야?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새로운 미래만 갖고는 아무래도 이 돈을 땡기지 못하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면서 딱! 자! 얼마? 이랬는데 모든 캠페인을 전부 다 이준석한테 넘기게 된다. 이거는 모든 돈을 이준석이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몰상식한 짓들을 해놓고 이낙연한테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지. 실권도 없고 지분도 없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 데려가봤자 얘네들이 지역구에서 이길 놈이 하나도 없어. 이원욱, 조홍촌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보세요. 이원욱, 조홍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조홍촌, 이원욱 다 떨어집니다. 양양자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양양자는 이미 이낙연한테 자기 지역구가 자신 없으니까 상납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던 인간이고 그런데 자기가 나갔는데 광주에서 떨어지면 개망신이잖아. 못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입장에서는 돈이라도 내가 마음껏 주물를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준석이 뺏어가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선수들끼리 이 정도 딜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받아준 농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이거는 돈 문제로 싸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과 조직이 없는 정치인은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상갓집 개만도 못한 존재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은 자기가 때로 의원들을 몰고 다니면서 돈을 투하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준석은 말한 대로 조직은 좀 있는데 돈도 없어. 그리고 의석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내에 영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과 손을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놈이나 남느냐 특히 의원이 몇 놈이나 남느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이원욱과 조흥천이 거기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다면 이낙연은 이 상태에서 정기 은퇴를 선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양심이 없으니까 아직도 선거는 안 끝났어요. 이야 이게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 판에 당겨 놓은 돈도 많아 지금 돌려줄 수가 없잖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망가지는 건지 정말 너무 보고 있기가 민망한데 어디까지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죠. 이낙연의 본 모습입니다. 이야 정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런 인간이에요. 진짜 너무 불복의 상징이 됐어요. 이제 대선도 불복하더니 가가지고 통합도 불복하는 거야. 통합해가지고 통합 뭐예요 당무위원들이 결정한 거를 불복하는 거야. 불복에 불복에 불복 쫓겨가고 와 너무 심해 그런데 이제 이런 짓거리 잘하잖아요. 얘네들이 늘 하던 짓이 이거예요. 박원석 이낙연 이런 놈들 김종민 늘 했던 게 양의 머리 걸고 개구리 팔아 니네들은 그러면 개고기 안파네 개고기를 같이 팔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 자식아 그러려고 들어가면서 돈은 나한테 참 정거판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진짜 한순간이네요. 박원석 씨도 난 저렇게까지 원래 민낯을 하니까 망가졌다 그래. 원래 망가지는 건 굉장히 오래됐고 저게 본질이야. 박원석이 늘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 보세요. 겉으로는 뭔가 진보인 척하지만 결과적으로 뭔 얘기합니까? 결정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후보로 나가실 거니까 품격을 지켜야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싸움의 본질은 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셨던 보수 대연합에 있었을 때 그러면 과연 누가 보수의 후보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흰결유기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준석은 한동훈을 날리고 자기가 후보가 되려고 하고 있고 이낙연은 한동훈 다음에 자기다라고 하는 것을 낙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놈이 뒤에서 야 나는 네 편이야 이쪽에서 나는 네 편이야 이러면서 다 대권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멘붕이 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서 좋아진 건 한동훈이네요. 결국 이낙연은 한동훈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고상만 고상만 반장이 보기에는 이낙연과 한동훈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낙연에게 있어서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고 하는 거 이미 적과 아군에 대한 경계 지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도 자기 영혼을 이미 몇 번이나 팔아버린 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오히려 국힘한테 굉장히 이득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과연 어떤 장난이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정치 공작이 지금 아주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공작에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제대로 된 정치평론가들이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 할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어떤 행보를 벌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선 박진 서울수목을 위해서 강남을 접고 서대문 율로 출마 아유이야 네가 서울수목을 서대문을 해가면 죽어 진짜 돌고래라는 별명처럼 그냥 여기저기 서울 왔다 갔다 강남에서 종로에서 서대문으로 밀리는 대로 다 돌아다니고 있네요. 지금 박진을 저기로 내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박진을 따뜻한 강남에서 절로 날아가게 만든 발로 걷어찬 그 인물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답이 왜 안 올라와요?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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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했잖아요. 장관을 했거나 대통령실 출신들은 따뜻한 데로 따뜻한 데로 가지 말아라. 따뜻한 데로 가지 말아라. 사실은 지금 이원모를 꽂아주기 위해서 박진을 정리한 게 아닌가. 네. 전원규 변호사가 지난 유법천지 시간에 와가지고 천기를 노설했거든요. 방송 전에 아주 깜짝 놀라셨죠? 아유 뭐 그때 당시에 그때는 안 믿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원모를 대놓고 밀어주려고 일부러 제스처를 취한 거다? 그런데 이원모가 지금 시세인 것 같습니다. 이원모는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스처죠. 얘기 안 하잖아. 자기가 어디 가겠다고. 여기는 저는 서대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원모는 당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뭐겠냐고. 이미 교감이 있었던 거지. 이원모가 부캐원이 되네요. 이원모가 그러니까 줄리아한테 한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한여 소리 들으면 어때 결국은 줄리아 마누라가 남편을 위해서 한여 소리 들으면서 명품사 제끼고 다니고 그리고 가가지고 어디 어디 명품샵이 있는지 미리 다 조사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래서 자기도 이러기도 타보고 그리고 지금 남편을 드디어 국회의원까지 만들어내요. 이제 그 병원은 더 잘나가겠어요. 그 아내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병원 한방병원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축배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다 해먹어. 다 다 해먹어.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그럼 안 도왔을까요? 당연히 도왔겠죠. 진짜 다 해먹고 나라가 이런 식으로 날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날리는지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만큼 조정이 안 됐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날릴 수도 있습니다.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정치기분공제 강동영업에서 무슨 일이 70년대나 가능한 황당무계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이거는 정말 가중처벌 해야 될 사안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능한 정말 무지한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졌어요. 먼저 전주회가 저 어려워요. 이랬더니 강동농협에서 갑자기 직원들 월급에서 돈을 빼 일방적으로 빼가지고 전주회에 정치기부금으로 10만 원씩 그 기부금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은 나중에 받고 뒤늦게 공제한다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황당무계한 거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의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돈을 받았다.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죠. 이건 그래서 사안이 너무 중대하니까 강동구 선관위가 강제수사 필요성 때문에 경찰서의 사건을 바로 이첩을 했고 현재 입건과 관련해서 입건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당연히 입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주회 판사 출신인 국회의원은 잡아대고 있고 그리고 농협에서는 처음에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다가 방송에서 확인하니까 또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입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건 엄정하게 조사해서 정말 단호하고 분명하게 사법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고 정말 충격적인 사안이에요. 강동갑이 이렇게 비게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될까요? 강동갑이 이렇게 비게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갈까요? 기대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전주회가 더 제대로 김건희한테 납작 엎드렸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 사실 전주회 되게 싫었어. 나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원래 뿌리는 또 민주당 쪽에서 깔짝거리다가 절로 간 거예요. 아시나요? 이 사람 전주 출신이죠? 이름이 전주회인데 사실은 이렇게 국민의힘 쪽으로 막판에 이렇게 벌어오를 타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확실하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찐륜이 아니라고 해서 저렇게 선관위가 앞장서서 날리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날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사람이 또 있죠. 정우택 정우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영상이 다 공개됐잖아요. 이 사람은 단수 공천 받았어요. 그런데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린 거예요. 누군가가 날리기 위해서 저 사람의 비리를 깐 겁니다. 깠는데 단수 공천을 딱 받아버렸어요. 단수 공천을 받았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새로운 기사들 나온 거 보십시오. 갑자기 그 카페 주인이 사실은 돌려줬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돌려줬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 그래서 오늘 대선 투피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찐륜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찐륜이 되면 저 정우택을 날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탁 공장을 걸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게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정의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우택이 논란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요. 저거 보세요. 카페 주인 전달을 했으나 곧바로 돌려줬다. 이거 인터뷰를 왜 했을까? 단수 공천 받았으니까 하는 거야. 보관했다가 돌려줬다. 요즘은 유행어예요. 보관했다가 돌려줬다. CCTV가 다 찍어놨었는데 다 찍어놨고 그리고 메모 제가 메모가 800만 원 현금이 간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확인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800만 원을 쪼개고 쪼개갖고 대여섯 번에 걸쳐갖고서는 돈이 전달된 과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형사처벌을 안 받고 세상에나 무슨 10만 4천 원 그것도 7만 8천 원인가 그거는 기소하고 대한민국 법이 완전히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우선 첫 번째 사례 윤석열이 직접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사례 선관이나 검찰 경찰들이 딱 정리하는 거 세 번째 사례 이거는 분명히 정우택의 반대편 쪽의 사람이 아마 깠던 걸로 보잉이거든요. 그런데 단수 공천을 줘버려. 그냥 단수 공천을 찍어버리면 다시 이게 없던 사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갑자기 이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신원식이나 정우택이나 분명하고 뻔히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데 명예훼손 죄목 저거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무조건 고소야. 그리고 시간 지나 그러니까 자기네들 잘못한 거를 면피하는 용으로 저게 봉쇄적 소송이죠. 그러니까요. 봉쇄적 소송이야. 명예가 있지도 않은데 이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받으면 끝나는 거다. 다시 돌려줘야 소용없다. 그런데 돌려주는 게 진짜 바로 그 자리라면 괜찮아요. 그 자리라면 그런데 하루든 이틀이든 보관했다 돌려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걸리면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면 돌려주는 들통나면 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은 일단은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이 돼요. 보관하고 있다가 들통나면 돌려주는 게 뭘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우택이 주장은 CCTV가 안 찍히는 곳에서 바로 돌려줬다는 건데 CCTV 찍히는 곳에서 다 받아놓고서는 야 참 CCTV 나오니까 바로 돌렸다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니 그리고 지금 CCTV에 찍힌 것만 돌려줬다는 거죠. 사실은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5차례의 봉투가 100만 원 2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전달을 했어요. 그거 전부를 다 돌려줬다는 건지도 정확치 않아요. 수사가 이뤄진 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무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 주장이에요. 주장. 수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도의 급이 있는 검찰이라면 그 정도 검찰이라면 자기가 죄를 마음껏 창조할 수도 있고 없애줄 수도 있고 없애주면 빚을 안기는 거니까 그만큼 돈이 오든 권력이 오든 뭐가 오는 거고 그리고 죄를 물어주는 거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돈이나 권력이 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검찰을 해체시켜야 된다. 검사가 접대받은 거는 수사가 들어가서 그거를 노래 안 부른 것까지 빼갖고 98만 원으로 해갖고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면피해버리는 거. 이게 정말 누가 이거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비난 조금 받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 이게 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렇게 해갖고 누가 법을 지키고 그리고 권력을 쟤네들이 잡을 땐 이런 식으로 훔청망청 써버리고 우리 쪽에서 권력을 잡을 때는 정말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정말 저희 이쪽에 이 민주당 사람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금빛손님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 시작하는 초반에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슈퍼챗은 한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정치 공작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나오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중, 꺽, 마. 우리가 이재명의 대동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한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의지가 하늘에 닿아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소명길 신당에서 현역 의원 다섯 명의 영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송영길 신당 민주혁신당이란 이름으로 민주당의 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고요. 이 민주혁신당과 또 지금 현재 만들어질 것 같은 조국 신당 여기가 나름대로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변수가 있지 않을까 개혁신당은 거의 변수가 되기 힘들어졌으니까 마지막 변수는 민주혁신당과 조국 신당에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고장만 우리 활동가는 민주혁신당과 조국 신당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누르시지 않은 분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좋아요가 2천 개가 넘어야 저희가 침탈당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은 분 꼭 좀 방송 중에라도 꼭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민주당이 우리 이번 총선에서 180석 지금 지난번 21대 총선 때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180석을 얻고도 제대로 우리 민주 진보진영을 응원했던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혁신당 또 조국신당 이쪽의 당이 많은 분들이 당선이 돼서 그분들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매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는 송영길 신당의 그러한 민주혁신당과 조국신당의 그러한 당선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번 주 다음 주 2월달 중에 아마 그런 구체적인 상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민주혁신당은 아마 현역 다섯 분에 대한 윤곽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수요일 날 또 우리 이태원 클라스 프로그램 최한옥 평론가가 하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도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수요일 날 시사독서를 10시 반으로 당겨가지고 하남에서 우리 찐 이재명의 동지 민병선 후보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정말 눈썹이 휘날리게 하남 양천 그리고 또 어딥니까 김포까지 이렇게 휙 돌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정면승부에 두 분 또 모시도록 할 겁니다. 정면승부의 두 분도 우리 한 번 더 나오겠지만 한병환 후보 그리고 또 이제 아마 평택을의 오세호 후보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물러가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지금 현재 김성수 TV의 멤버십 좀 알려드릴게요. 김성수 TV의 멤버십은 총 246명입니다. 오히려 한 명이 빠졌네요. 멤버십으로 많이 들어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0명 채워야 되는데 300명이 뭐예요? 600명이었는데 원래 동물들이 공격하기 전에는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공격을 당하고 나서 지금 멤버십 회원 네, 멤버십 회원이 이렇게 줄었고요. ssroad.co.kr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도 저희가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ssroad.kr ssroad.kr로 들어오셔서 온라인 후원 회원이 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저희 아버님 시집 최근 나온 시집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 아내가 다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시집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물러가고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